핑크퐁 핑크퐁 이야기극장 정글 탐험대의 모험 붐바디 붐붕 붐바디 붐바디 붕파붕 붐바디 붕파붕 정글에는 누가 누가 살까요 둥둥 고릴라가 살지요 둥가 둥가 둥둥 둥가 둥가 둥둥 고릴라가 둥가 둥둥 붐바디 붕붕 우기 우기 부 붐바디 붕붕 우기 우기 부 붐바디 붕붕 우기 우기 부 고릴라가 둥가 둥둥 정글에는 누가 누가 살까요 쓱쓱 뱀이 살지요 날름 날름 쓱쓱 날름 날름 쓱쓱 뱀이 날름 쓱쓱 쓱 붐바디 붕붕 부기 우기 부 붐바디 붕붕 부기 우기 부 붐바디 붕붕 부기 우기 부 뱀이 날름 쓱쓱 쓱 붐바디 붕붕 붐바디 붕붕 붐바디 붕파붕 붐바디 붕파붕 정글에는 누가 누가 살까요? 쩍쩍 악어가 살지요 우거구거 쩍쩍 우거구거 쩍쩍 악어가 우거구거 붐바디 붕붕 부기우기 부 붐바디 붕붕 부기우기 부 붐바디 붕붕 부기우기 부 악어가 우거구거 정글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우리 함께 떠나보자 좋아좋아 신나는 모험이 되겠는걸? 근데 무서운 동물이 나타나면 어쩌지? 괜찮아 함께 있으면 무엇이든 두렵지 않다고 어? 그런데 어디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 엄마 어디있어? 어? 이 아기 원숭이 길을 잃었나봐 울지마 아기 원숭아 우리가 엄마를 찾아줄게 정글 속으로 쭉 가보자 그럼 가족들이 보이겠지 그냥 가다 길을 잃으면 어떡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변을 살펴보는 게 어때? 정글로 가자 나무 위로 올라가자 과연 너의 선택은? 정글로 가자 아기 원숭이야 조금만 기다려 곧 가족을 찾아줄게 이 앞으로 계속 가다보면 원숭이 가족이 보일 거야 근데 여기 조금 무서운 것 같아 너무 으스스해 어? 저기 누가 있어? 원숭이 가족인가? 어? 고릴라다! 쿵쿵 고릴라처럼 쿵쿵 춤을 춰요 쿵쿵 고릴라 쿵쿵 고릴라 땅을 치며 쿵쿵쿵 으악! 독수리다! 활 활 독수리처럼 활 활 날아봐요 활 활 독수리 활 활 독수리 날개를 펴고 활 활 활 슉! 도마뱀이야! 휙휙 도마뱀처럼 휙휙 돌려봐요 휙휙 도마뱀 휙휙 도마뱀 고개를 돌려 휙휙휙 휙휙 으악! 휙휙 trying to break 쿠키라 달려서 빠르게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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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 와 함께 달려 호랑이가 우리 계속 쫓아와 어서 도망쳐 핑크퐁 우리 어서 밖으로 나가자 아니야 나무 위로 피하자 나무 위로 피하자 빨리 정글 밖으로 나가자 과연 너의 선택은? 빨리 정글 밖으로 나가자 도망치다 보니 정글 밖으로 나와버렸어 우리 이제 탐험 못하는 거야? 엄마 아쉽다 나무 위로 올라갔다면 괜찮았을 텐데 다른 이야기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핑크퐁 영상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 주세요 기대해 주장은 보고 개자 survivor 구독자 구독 보ă favor 응